음.. 구교원 배우와 다음 작품을 같이 할 수 있다면 만나고 싶은 극 중 관계는 친구네 원수 하나 둘 셋 연인! 답이 없었어요, 죄송합니다 오늘은 서로 이렇게 쇼핑이 된 관계였지만 네, 싸운다 전문가죠 그쵸, 그쵸, 그쵸 네 아, 근데 저희 둘 사이에 다른 누군가가 끼어들 수도 있겠죠 아, 열려있어요 15각 관계 분들과 아, 신념을 다 서서 15각 관계 중으로 원래 제초 그게 제초, 네 그게 제초인가요? 15각 관계 자, 그거 아니, 아니, 좋아요 어떤, 어떤, 어떤 아, 알겠습니다 자, 어, 어떻게 보고 싶으신가요? 네 네 전두환 보고 싶은데요 자, 반대로 여쭙겠습니다 우리 구교원 배우님 이재훈씨와 다음 작품을 같이 할 수 있다면 만나고 싶은 극 중 관계는 동료 대 형제 하나 둘 셋 동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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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눌러주시죠 자, 과연 이번까지? 아, 좋아? 어떻게 해? 아, 이번엔 네 오, 좋아요, 예 오, 예 오, 예 경제보다 동료 어, 그게 왜 그 동료를 선택했냐면 네네네 어, 지금 제훈배우님과의 관계를 어, 세미나큐처럼 옮기고 싶어요 아, 재밌겠다 네, 네 보여주는 것도 되게 재밌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, 네 어떻게, 어떤 장면을 그러면 오프닝 씬으로 담으실까요? 탈조 대기실 풍경 탈조 대기실도 있을 것 같고 아, 오, 오, 오 아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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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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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내 앞길 내가 정했습니다.